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. 오늘은 인형세트를 갖고 놀아볼건데요. 여기 인형세트요. 인형세트에요. 이걸 갖고 놀아볼건데요. 오늘은 이거를 갖고 놀자에요. 얘는 얘를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고 얘는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해요. 이제 노래를 시작해 보겠어요. 언니 빨리 자야지. 그래야 내일 크리스마스 선물 받지. 그래 자자. 다음 날 아침. 내 인형 떨어졌다. 아이고 내 인형 예쁘다. 언니 빨리 옷 갈아입자. 좀 더 작아. 언니 크리스마스잖아. 빨리 옷 갈아입고 선물 봐. 진짜. 아 맞다 맞다 맞다. 빨리 선물 선물 선물. 옷 다 갈아입었다. 언니 이제 인형 정리하자. 그래. 언니 빨리 가보자. 응 알겠어. 엄마 크리스마스 트리가 엄청 예쁘다. 누가 꾸몄다. 언니가 꾸몄어? 응 언니가 꾸몄어. 언니 잘 꾸몄다. 선물은. 어 저기 있다. 어 저기 있다. 우와 예쁘다. 우와 선물. 과연 물까? 나도 물까? 한번 열어보자. 그래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